아들 주환이와 함께 아침을 맞이한 창렬. 누구예요? 안 가르쳐줘요. 스파이더맨은 누군지 밝히면 안 돼요. 그죠? 아빠와 아들의 다정한 모습 정말 되게 좋네요. 주방에선 장인, 장모님이 도시락 준비 한창인데요. 가격을 먹을 수가 없는 도시락이에요. 천 원 내도 되겠다? 그럼 천 원 내도 돼요? 아니 그건 아니고. 이거는 괜찮잖아요. 단무지하고 사시게요? 어. 100원 내도. 아니 그런 게 어딨어. 가슴 아프지만 어쩌서 100원 받을게요. 50원, 50원. 이거 합의 안 하면 나 만 원의 행복 중단. 정격 발표. 50원 해드릴게요. 오케이. 도시락 500원. 정성 가득. 사랑의 도시락과 단무지 550원 지출. 태워다 줘요. 안녕. 또 온다, 또. 아빠와 헤어지기가 너무 싫은 주한이. 또 귀여워주면 뽁뽁뽁. 예쁜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. 마음이 아프네요. 무슨 아프지도. 갈게요. 어머니. 갈게요. 저 언니 빠이빠이. 어떤 아프지. 그린 집중이 좀. 너무. 너무.